어머, 애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우와,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슬퍼스타 백진이요. 백진이요, 백진이요. 우와, 너무 예뻐. 아니, 어쩔 거야. 어머나,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 어떡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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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앉아, 어디다. 애들이 둘 다 아빠 바라기인가 봐. 아빠가 평소에 잘 놀아주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그쵸? 아우, 다정하다. 다정하다. 이렇게 딱 들키고 있으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너무 많아. 슬퍼스타 백진, 배 안 고파? 배고파. 배고파? 얼마나 고파? 이만큼. 이만큼 배고파? 응. 아침 먹을까? 뭐 먹고 싶어? 쿠킹을 하는 사람? 네. 네, 쿠킹을 하는 사람? 엄마, 엄마가 전화할 수 있어? 응. 엄마가 전화할 수 있어. 엄마가 전화할 수 있어. 엄마가 전화할 수 있어. 진이가 전화할 수 있어. 우리 집으로 가자. 저 노래를 부른다고, 아침에? 얼마 전에 복면과왕도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도 연습을 하잖아요. 아, 그랬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는 것들을 아들이 따라하는 것들. 그래서. 네. 슴사. 찐노 호저데스. 호저데스. 와, 이들 또 아기랑 같이 요리한다. 민호니 씨처럼. 좋아해요, 되게. 아들 너무 좋아하죠. 아들 너무 좋아해요. 깜찍이 쯤이야, 아빠가 좀 쯤이죠? 아, 저러니까 깜찍이 쯤이야. 저러니까 아빠를. 아, 깜찍이 쯤이야. 아, 꼬리야. 아, 꼬리야. 에이. 오케이. 몸으로 진짜 잘 놀아준다, 아빠가. 응. 맛있어? 맛있어? troubles 안 잘라? 안 찢어? 아, 보여. 안아줘? 예아, 귀여워. 뽀뽀? 애기 밥 먹다가 뽀뽀하는 뽀뽀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여기 몽돋는데 먹고 왔으니까 재미없어. 진짜 일본 밥상이다.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엄청 잘 먹어요. 어르신? 너네? 응? 아니, 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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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 아빠, 아빠 봐줄게. 뭐지, 슈? 다. 수고하자. 응, 나 핸드시어? 뽀뽀. 나 핸드시어? 뽀뽀. 뽀뽀. 안 뜨거워요? 아유, 정시럽다, 정시럽소. 맨날 그런 거죠? 네. 지금 뭐, 그러시면 돼요. 맞아, 저렇게 돼. 고마워. 나 핸드시어? 넌. 응. 최근에, 저는 대단하자면, 윤과 랑이 화이팅하고 싶어요? 응. 윤은 아빠, 아빠와 일어난 일어난 줄니? 정말 아가씨가 멍불네요. 어떻게 해? 쟨, 어떻게 해? 아빠는 일어난 일어난 줄일지? 저렇게 슬퍼. 저렇게 슬퍼. 왜? 아빠 보고 싶어. 아유 어떡해. 아빠 보고 싶어. 어떡해. 집에만 있어요. 그거를 떼어놓고 이제 일 나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마음 없이. 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서 돌아가면 처음에 말하는 말은. 아빠. 아빠. 아빠가 집에 있는지. 제일 좋아. 진. 오늘은 아빠가 계속 집에 있을 건데 어때? 응. 좋아. 얼마나 돼요? 이만큼. 진짜 유혹하겠다. 오늘은 아빠 데이. 아빠 데이. 아빠 데이. 아빠가 오늘 진이랑 라녀가 계속 놀거야. 좋아?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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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좋아. 안아줘. 너무 좋네. 안아줘. 진짜 재밌게 놀아주시адно. 네. 진 오늘 아빠랑 춤 출 거야? 네. 요즘 아빠랑 오늘 하루 종일 쉰가 힘드 Off. 너무 멋있 iniciidän! 안녕하세요 오이 왔어 오이 왔어 저희 팀 멤버들 삼촌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해야지 백지입니다 네 안녕 여기는 삼촌 여기는 진 삼촌들이랑 오늘 춤출 거지? 우와 춤추 준비됐어? 아 춤추는구나 왜 아버지는 그렇게 안 유연했던 것 같은데? 내가 뽀뽀한데 아빠보다 나은데? 아빠보다 나야지 뭐 진아, 진아 아빠 춤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아빠 춤 추고 구경하자 나 이 안무 너무 잘했어 내가 바로 내 거야 네 멋있다 멋있었어 어? 아빠 어? 아빠 어? 그렇게 좋았구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지금 아빠 했다 아빠 잘 아빠 멋있어? 아빠가 잘 춰? 지니가 잘 춰? 지니가 잘 춰? 지니가 더 잘 추는데? 지니 이거 해봐 자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저 손도 너무 귀엽다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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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같이 음악 해보자 음악에 이게 끝이에요? 바로 음악에 맞춰요? 이걸 바로 하면 진짜 능력이 될 것 같아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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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제법 잘해 오 진행이 있어 진짜 잘한다 와 그렇지 이겼어 팝 팝 오 따라하네 따라하네 팝 팝 팝 팝 팝 오우 잘하네 너무 잘한다 아유 잘하네 잘한다 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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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우리 아들 어 진 진 진 완전 힘들지 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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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가 잘해 카이 삼촌이 잘해? 오 오 오 오 아까는 카이 삼촌이 자신감이 올라갔어 진이 진이 바이버 괜찮던데요 형 어? 진이? 바이버 내가 봤을 땐 재능이 1도 없는데 진아 공부하자 진이 진아 공부하자 진아 진아 아직 다섯살인데 이제 시작 아빠 일하는 데 보니까 어때? 아빠 일하는 데 재밌죠? 재밌었어? 재밌었어? 진 재밌었어? 뭐 어? 아까 있는 거 아, 이거 뭐? 안 지쳐, 안 지쳐 안 지쳐, 진짜 뻑뻑 그래, 이거 한번 더 봐 어, 가도 싫어요 이거, 이거, 이거 하는 거?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아, 이거 휴대에 휴대전지 지치질 않아, 지치질 않아 전 다 지쳐 총을 이렇게 들고 우리 아빠가 들어 하면 아, 아빠가 들어 하면 들어 아, 알겠다 이거, 이거, 이거 맞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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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한 번 더 하자 벌써 연습하는 거야? 자, 드립 준비, 드립 준비 오케이 이제 들어가요 들어! 아, 귀여워 오, 다르기 오, 진짜 지쳐 오, 진짜 지쳐 네, 간다 자, 발도 안 돼요 발이 완전히 돌아가네 네 오케이 어떡해 어떡해 이게 너무 좋았나 아, 이 느낌이 아, 이 느낌이 자, 이제 처음 앞으로 It's a love shot 아우, 표정 같다 우와 우와 아니, 지금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너무 잘하는데? 아, 근데 저도 저날 알았어요 어? 생각보다 잘 따라하네, 이거를 아, 이거 표정이 이러는 상태 아니다 느낌이 있잖아 저거는 좋아서 하는 거야, 저거는 맞아, 맞아 진, 우리 더 할 수 있어, 진? 응 진짜? 잘하잖아, 진이 진이 댄스 할 거야? 음 아, 댄스 알기를 그럼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아, 힘드니까 네, 진이 사자 지고 가야지 형, 저희 댄스예요 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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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아이가 아빠, 나 춤 출래요 한다면 춤을 뭔가 제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사실 재밌어, 좋아, 그러면 이제 저도 그거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아, 아 근데 아이는 하고 싶은데 아빠가 봤을 때는 잘하지는 못하고 싶은데 약간 예를 들어 경쟁력이 좀 없다 어 그래도 너무 즐겁다, 본인이 행복하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야, 존하리다 음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애기가 아직 어려서 다 커서 그래봐 고3 때 그래봐 그렇지 네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네가 나갈라, 내가 나갈 거야 네 진, 자, 봐봐 아빠 가르쳐줄게 네? 봐봐 어, 이거 어려운데 뭐 하려고? 어, 이거 엄청 어려운데 진이 할 수 있어? 어떤 거? 어... 너 할 수 있으려나? 오른발 앞에?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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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될까요? 오! 우우 아이 귀여워 그렇지 되네? 이게 돼? 되네! 오 얘가 되네! 제법해! 진짜! 신기하네! 진아! 배를 내밀어 봐! 배! 배! 오 그렇지! 배! 된다, 된다! 오! 돼, 돼, 돼! 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오른발을! 왼쪽! 확 하고! 오른쪽! 왼쪽! 다시 왼쪽! 아, 참 쉽잖아! 오!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오!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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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 자영아! 와! 자, 진 앞에 4번 하고! 자, 바로 음악에 해보자! 진, 할 수 있어? 준비됐어? 배! 배 하는 거야! 배! 집중하는 거 봐! 배! 세븐! 하나, 둘, 셋, 넷!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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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잘하는데? 뭐 찍었구나! 아, 귀여워! 오, 지금 잘하네! 최고, 최고! 역시 우리 아들!